00리 8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풍입니다. 신풍, 은, 는 동사는 지류 유통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연결 종속회사, 이하 연결 실체, 는 SP모터스, 수입 자동차 판매, 구미 실현 1331, 학원업, 총 두 개사로 구성되어 있음 매출 100.0%가 국내, 내수, 시장에 판매되었으며 국내 시장에 대한 판매는 직영 영업으로 이루어진 평택공장 부지가 한국도지주택공사에 수용돼 2019년 12월 말 프로 평택공장에서 조업을 중단했음. 2020년 1월부터 유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음. 기업개요 대시 1960년 1월에 설립되어 1976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국내외 제지회사의 종이를 매입해 거래 중개 및 판매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평택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사업으로 평택공장 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2020년 1월 평택공장의 백판지 생산 중단, 본업을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전환 대시 종속기업으로 직수입 차량 판매, 리모진 제작 및 판매, 자동차 구매대행 등을 영위하는 sp모터스와 학원업을 영위하는 구미실현 1331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산업용지 등 지류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자회사 sp모터스의 수입 자동차 판매 역시 부진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내수 경기 둔화로 자회사의 대형 세단, 리모진 등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백판지 생산 중단 후 신규 사업 확보까지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2022년 12월 15일 기준 장마감 신풍의 시가총액은 47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신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51위입니다. 신풍의 상장 주식수는 3495만 8700주입니다. 신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신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8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0.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0.46배 29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4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4번지억원, 마이너스 104억원, 마이너스 4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5번지억원, 329억원, 마이너스 100억원입니다. 신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번지 0.3% 쌓인이고 유보율은 458.1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97이며 전일 대비해서 38.28-1.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2.68이며 전일 대비해서 6.32-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풍의 2022년 12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4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풍의 종가는 1345원이며 주가가 신풍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풍의 종가는 1345원이며 주가가 신풍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신풍은 거래량 65,71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 증권에서 2575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15,150주, 키움증권에서 8,886주, NH투자증권에서 6,859주, 한국증권에서 4,5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만 7,790주, 키움증권에서 1만 4,088주, 이베스트에서 3,866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3,548주, 삼성에서 3,19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109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8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신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